야, 떡 돌리러 가, 떡 돌리러. 이삿떡 좀 돌릴 거야, 이삿떡? 이삿떡 돌리러. 아, 이삿떡. 가자, 가자. 출동. 지금 시간에 먹기 딱 좋다. 야, 그러니까. 딱 티비보면서. 그리고 요새 이런 게 없잖아, 잘. 맞아, 맞아. 근데 이사해서 이렇게 딱 돌리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맛있겠다. 옛날식으로. 지금 딱 저녁 드시고, 이제 지금 중에서 다 온 거 같아. 유부초밥, 떡볶이랑 골고만 남았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은지는 좀 된 것 같은데 사부님은 리모난 맛인 것 같아요. 참기름 냄새가 너무. 그냥 그냥. 약간 그거 같다. 저는 생각은.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로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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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차탕 안 줄이야. 스위볼티스. 아, 안 계신 것 같은데. 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 비슷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희 집사불체 팀입니다. 아, 그래. 네, 맞습니다. 이사, 이사떡 돌리러 갔습니다. 이사떡. 아이고, 밥 먹습니다. 네, 네, 네. 어르신 저희, 저희 사부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층으로 이사. 아이고. 네, 네, 네. 통화 한번 더 자. 네. 통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딱 맛있게 드시죠. 여기가. 난 이건 오늘 물달이네. 네. 아이고. 들어오지 않겠지?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늦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너무 좋으신데요. 우와. 선생님 원래 옆집에서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 맞아. 아, 실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사불체 촬영 중인데. 이사 오셔서 오늘 저희가 대신. 대신 이렇게 떠올려주셔서. 네, 네, 네. 네, 네. 아, 이렇게 드시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지금 표정 너무 놀랐는데. 어른 거 아니에요, 지금? 어른 거 아니에요.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기가 너무 예쁘다. 인형 같아, 인형. 네, 안녕하세요. 여기 김분모 사부님이 저희 집사불체 촬영으로 나오셨는데. 아, 예. 여기 이사하는 데 양해를 많이 해 줘서 감사드린다고. 앞으로 저희 사부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겠습니다. 오신 거 환영한다고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맛있게 드십시오. 느낌 좋은데? 좋아, 이거. 기분이 좋은데, 내가? 괜히 이렇게 진짜 왜 이웃사촌이 하려나. 그건 된 것 같아, 진짜. 야,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좀 되게 인간이 넘치는 거. 네, 매력 있어요, 되게. 잘 달라고 매일 기도하네요.